초복 있는 남자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가정적이지. 특징이라는 게 뭐 있어? 자기가 얼마만큼의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야. 물론 삼합이 다 와져야 된다고는 보는데 사준마다 다르고 사람이 궁합 좋다고 다 열심히 다 잘 살면 못 살 사람이 없지. 근데 사람이 그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매일 처음에 연애했을 때 그 맘처럼 맨날 사랑스럽고 이쁘고 모든 게 다 마음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 살다 보면은 새끼도 자식들도 낳게 되고 또 가정에 또 보면은 맨날 다 부자 장자로만 살지는 않잖아. 생활에 쪼들려지고 금전에 쪼들려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스트레스가 많이 남는 거야. 근데 솔직히 처복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만큼 또 가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물론 갖고 태어난 사주팔자도 있어. 처복이라는 게 다 보면은 누구나 다 그래. 아 우리 각시가 각시 될 사람이 부자 장자고 막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하면 다 좋겠지. 그렇지만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다 처복이라고 볼 순 없어. 모든 마음이 다 한마음이 돼야 되고 한뜻이 돼야 되는데 남자가 먼저 내 생각은 그래. 모르겠어.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생각은 남자가 가정 쪽이고 다 남자가 하기에 따라서 여자 마음도 남자를 존중해주고 다 높여주고 이렇게 집안에서도 재물을 좀 불어나가게 받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부부지간이 살다가 너 따로 나 따로 내 맘 따로 네 맘 따로인데 어느 여자가 신랑한테 잘하고 싶겠어? 초복이라는 거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유난히 진짜 마누라 잘 얻었다. 좋은 남편감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못한다고 내 가정에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않아. 사람마다 다르거든. 내 가정을 막 귀하게 여기고 절실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근데 또 남자들은 그래. 밖에 나가면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느 부분에서 보면 또 집에 들어오면 세상에 나쁜 아빠하고 나쁜 서방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 놓고 나는 각시복도 지지리도 없네. 우리 각시는 맨날 따따따따 잔소리나 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놀아. 놀긴 뭘 놀아. 집에서 가정 쪽으로 가정에 다 자손들 키우는 것도 한번 남자들이 키워봐야 그 심정 그 마음을 알아.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내 말을 다 법이고 따로.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많거든. 근데 아니야. 여자분들도 방에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놀기만 하진 않거든. 열 가지 백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자식들 재물 금전 어떻게 불려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쥐꼬리만 한 월급 갖다 주고 나는 너한테 돈 벌어다 줬는데 왜 나한테 너는 그렇게 밖에 못해.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봐. 선생님 그런 반대로 초복이 없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지. 남자는 참 온순해. 가정적이고 집안이라고 가족이라고만 깜빡 죽고 솔직히 남의 말 안 듣고 우리 마누라 말이라면 막 이렇게 받들어주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있는데 또 반대로 여자분들이 남자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다 주고 남자가 가정적이고 막 이렇게 우리 마누라라면 이렇게 해주는데도 뭔지 모르게 여자들이 남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살이 좀 있어. 도화살이 있다든가 역마살이 있다든가 놀자 먹자 친구 봐라. 또 남자한테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남자가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자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남자가 다시 마음을 돌려놓고 돌려놓고 해도 여자분들도 물론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자꾸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본인도 모르게.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살을 좀 풀어야 돼. 살을 풀어서 가정적으로 안일을 해야 되고 마음을 내 신랑한테 내 가족 자손들한테 마음을 딱 안으로 감싸게끔 받들어줘야 돼. 그 복들이 타고난 거잖아요. 물론 타고난 복도 있지. 근데 아무리 타고난 복이 있다고 본인도 만드는 복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피드도 생각을 해봐. 내가 복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 재물복이 많다고 생각을 해. 재물복 많으니까 나 가만히 앉아서 돈 보따리 나한테 떨어지길 기다려? 안 들어와. 노력을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주가 있어. 안 풀리고 안 되고. 여자 복도 마찬가지, 남자 복도 마찬가지야. 사주 팔자를 다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노력 없이는 그 사주 팔자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복이 있는 분들. 있는 분들은 딱 우리가 그래. 점을 보면 당신은 각시복이 있어. 근데 이것도 때가 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20대의 사람이 점을 보러 왔어. 당신은 너는 각시복이 있는데 나중에 장가가면 마누라 자라도 여자복이 있어, 각시복이 있어. 그러는데 각시복이 있는 게 다 시와 때가 있어. 초년에, 중년에, 말년에. 예를 들어서 20대에 복이 있는 사람 있고 30대에 복이 있는 사람 있고 40대에 복이 있는 사람 있고 50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이 있다고 해서 어? 없던 복이 갑자기 30대에 들어와요? 그건 아니거든. 있었던 복인데 이 각시복을 내려받는 것도 시기와 때가 달라. 아 그래요? 그렇지. 되게 어렵네요. 어렵지. 그러니까 평민들이 봤을 때는 어? 나한테 각시복이 있었는데 왜 20대에 만났는데 여자 복도 지지리도 없어요? 근데 그게 때가 빠르게 나는 거야. 응? 그리고 같은 사람을 만났어도 사람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20대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 왜? 둘이 즐기는 마음으로. 응? 30대 가면 또 자손들을 낳고 살아. 응?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거야. 남자한테도 지쳐가는 거야. 지쳐가는 거야. 질려가는 거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고. 또 40대 마음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응? 응?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 복이 없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네. 노후에 가서는 또 찰떡궁합이 될 수도 있어.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합이 맞고 원래 이 부부라는 거는 인연이라는 거는 삼합이 맞아야 돼. 합이 들어야 돼. 근데 합이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별로 없어. 응? 살다 보면 왼순이, 악순이 하지. 근데 분명한 거는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처복 있는 사람. 특징. 특징은 우리는 딱 여기 들어오면 벌써 여자복이 있나 없나를 알아. 신령님들이. 응? 48자를 놓고 벌써 신의 점을 보잖아. 그러면 어 너는 여자복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나오셔. 있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